그 영화 촬영 현장은 좀 어떻습니까? 이게 이제 저희들 환경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여유가 좀 있다고 하던데. 굉장히 여유롭죠. 아, 그래요? 일단 12시간 지키고. 바로 내려놓고 간다니까요. 아, 바로요? 네. 이제 10분 남았습니다. 딱 얘기를 해요. 감동이 먼저. 그러면 이제 다 부랴부랴. 준비하고요. 다음 씬 있으면 내일 찍으면 되는 거고. 이야.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돼야 돼. 가끔 우리 버라이어티 같은 거 녹화하러 오시면. 가끔 이제 배우분들이. 여기는 안 쉬었다 해요. 안 쉬었다. 왜냐면 이제 우리는 그냥 왕 몰아치니까. 왕 치러요. 했다 치고. 튀어나와. 나가. 마이크 마이크. 예, 예, 예. 야, 빨리 들어. 빨리 등장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난리 나죠. 난리 나죠. 예전에 이제 엑스맨이나. 롱 촬영, 롱 촬영. 그때는 스티븐 스필머고도 엑스맨 나왔으면 울고 갔어요. 진짜 100%. 사람의 컨디션 생각하지 않고. 그리고 오로지 찍고 또 찍고. 그때 엑스맨한테 급체를 했거든요, 제가. 절대 멈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, 다. 당연하지를 막 4시간 했었나요, 당연하지를. 한참 때는 막 3시간씩 했어요. 당연하지, 당연하지, 당연하지. 이 감옥 속에 계속 신고식하고 있고. 당연하지. 댄스 신고식. 단단 따라라라라라. 다다라라라. 따란 따라라따라. 이게 막 멀미가 나는 거야. 내 차례가 돌으면 이거 계속 눌러나서. 그때는 진짜. 내 딸 컨디션이 뭐라고. 내까지 깨.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사실 우리 대학교 때 콘테스트 대상받고 그렇죠 대상 출신이죠 이 대상을 보고 제가 대학교를 갔잖아요 01학번 03학번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대상을 받자마자 가족한테도 전화 안 하고 제일 먼저 전화했어요, 세우 선배한테. 대상! 단무지 브라더 출발합니다, 던불이! 대상을 차지해서 너무 기쁘고요. 선배님, 저 대상 탔어요. 야,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감정 다 버려. 다 버리고 지금 네가 대상 탄 트로피를 발 밑에다 버려. 너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야. 나태해지면 안 돼. 뭔 말인지 알겠지? 너는 대상을 탔다고 해서 기쁘를 생각하지 말고. 최악이래. 그래서 바로 잘 됐잖아요. 바로 잘 됐지. 바로 잘 됐어요. 아니, 그런데 조세. 저한테 조언을 등촌동에서 대학로까지 얘기했어. 와, 선배님은 예전에 한 대 맞았었잖아요. 누구한테요? 감독님한테. 왜요? 옛날에 리포터 시절에. 아, 원숭이한테. 원숭이 또 말투잖아요. 원숭이 썰 모르세요? 네, 원숭이랑 땅콩 까먹기를 한 다음에. 네, 네. 바나나라도 빨리 까먹기를 한 건데 제가 원숭이를 어떻게 바나나로 이겨요? 어떻게 이겨? 껍질까지 다 뜯어먹는데. 걔는 그냥 주식인데. 그러니까. 그래서 먹다만 예능적인 걸로 가야겠다 해서 제가 먹는 척하고 버린 다음에 다 먹었습니다. 그랬어요. 그랬더니 컷! 감독님이 와서 뭐 하는 거야? 원숭이 좀 높아졌지. 원숭이 얘기해서 뭐 하네? 잘렸죠. 나가! 나갔는데. 선배님 잘리고. 그 다음 차가 저거든요. 원숭이 때문에 잘리셨어요. 저는 이제 침팬치랑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. 침팬치도 이게 딜레이가 많이 되면. 지쳐요? 이것도 컨디션이라는 게 있는데. 안 잡아, 계속. 줄을. 이렇게 줄도 막. 그렇지. 이렇게 안 잡아. 이걸 억지로 잡게 해 주셨어요. 잡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굴러야 되는 거예요. 굴을 수 있지? 네. 구르고 아, 졌습니다. 역시 침팬치는 나무로 타고 다니죠 하면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침팬치랑 줄다리기 위해서 내가 이겨버린 거예요. 최악이야, 최악이야, 최악이야. 침팬치 이겨서 뭐하게 해? 너 뭐 할 거야? 너 그렇게 힘이 있어? 너 조세 후배지? 너 양배치 후배야? 그냥 쫄렸어. 계속 그랬어요, 그때. 그때 그랬어요. 그때는 진짜. 어쨌든 저희 쪽도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. 그래서 많이 변했어요, 많이 바뀌었고. 이렇게 하기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?